어느 날 평범한 아침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식품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땀과 기술로 만들어졌을까 하고요. 여러분 CJ제일재당은 그저 큰 식품회사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 뒤에는 한국을 넘어 전세계 120개국의 식품과 바이오 제품을 공급하며 인류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953년 설탕 제조로 시작해 오늘날 글로벌 생명공학 선두주자가 되기까지 CJ제일재당의 여정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우리 모두의 식탁 그리고 건강한 삶의 기반을 다져온 역사입니다. 특히 바이오 기술은 미생물을 통해 지구를 살리고 난치병 치료의 희망을 제공하며 우리의 수면까지 연장할 놀라운 가능성을 열고 있죠. 이 모든 혁신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삶을 이롭게 하자는 CJ제일재당의 깊은 철학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뇌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애쓰는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한 끼 속에 담긴 거대한 미래를 이제는 새롭게 바라볼 때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건강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CJ제일재당의 노력. 단순히 기업이 아니라 우리 삶의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더 건강한 지구를 위해 애쓰는 진정한 영웅들입니다.